야!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돌고 있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멤버들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분씩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21살, 막내. 21살, 21살. 나이는 왜 이렇게 안 해도 돼? 나이는 왜 이렇게 안 해도 돼? KTiger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인가요? 이쪽이죠? 이옥현입니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류현식이라고 합니다. 운동 컨텐츠를 새로 기획을 했잖아요. 네. 네. 체력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가 체력하면 장난 아니에요.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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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국민체력 100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검증해주고 인증해주는 곳이에요. 아니요. 모드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시면 안전상 이유 때문에 측정이 안 돼서 집에 가세요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크게 나와라고. 어떻게든 크게 나와라고. 너무 크게 나와라. 자, 혀 아파. 무릎 벌려줍니다. 무릎 벌려줍니다. 둘, 둘, 셋, 넷. 이번에는 가볍게 뛸 건데 무릎이 배꼽까지 올라오네. 쟤 지치신 것 같은데? 가볍게 뛰어버려. 가볍게 뛰어버려. 요거 하지 말고 팔 벌려 뛰기. 이게 정답이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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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와, 완벽하세요. 우리 그럼 이제 측정하러. 레츠 고! 아, 퇴근하고 싶어요. 상지. 악력을 잴 거예요, 악력. 악력이 세다. 기준이 있어요. 본인 체중의 50% 이상은 잘한다. 보통 1등급 기준은 한 62% 정도? 우와. 우와. 김혜윤님부터. 네, 레츠 고 파이팅!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그만. 32. 자, 오른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자치고 되게 세신 편이세요. 네, 다섯. 28.3. 태민님. 아, 너무 춥다. 자신 없지, 선생님. 시작.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21.6.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그만. 27. 오오. 진짜 잘하는데? 불균형이 심하네요. 그래도 우리 이 발로 차잖아. 어떻게 하면 손 힘이 세지네. 자, 해볼게요. 빨리 한번. 자, 할게요. 보통 남자분들. 정력이 좀 세다. 60. 60이요? 60은 절대 못 가겠지만 도전. 자, 준비 시작! 정bat자고. 동영상die, 동영상die... 어휴, 동영상die, 동영상. 일이 안 걸려 Cast. 59.6. 워어 어휴. 요정уйune도 그대로. 자, 준비, 시작! 출발! 좋은 sprint, 그만. 49.7! 정부로 넘겨셨죠? 나 50 넘겨 거지, 받았어요. 할 수 있어요. 숭bold도 낮았다, 우리 열정맨. 준비 시,작. 시작! 출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Touridsess theta data 2018 도唱 506 와 50 넘었어 선생님 음성 되게 잘해주신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죄송합니다. 제 악력이 제일 약해요 시작 아이 그만 아이쿠아! 시-작-쥬! 렛츠-굿! 렛츠-굿! 52.7! 그만 그만 그만! 51! 아 힘들어... 이거 힘들다... 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이 정도면 진짜 높으신 거고 태권도 미래가 밝다. 아! 아이쿠아! 저희가 민몸 일으키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은 배치기! 안 돼요. 저 배치기죠. 너무 과도하게 배치기를 하면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엉근진으로 하기 때문에... 파이팅! 베스 올라온다. 시작!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집중해! 말도 해! 멈추지 마! 다섯 개다! 아! 내가 왜! 됐다! 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안 돼! 나이스! 올려! 그만! 다 받았어요. 자, 32개, 32개. 와, 많이 하셨다. 35개, 잘하셨어요. 예뻐요. 내가 꼴찌네? 아니... 아, 알았다. 집중해! 아, 이건 폭력 아니야? 시작! 오! 오! 15개. 아, 렛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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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개.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잘하셨어요. 54개. 와... 와, 엄청 잘하셨어요. 54개. 와... 네 이제 유연성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았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 나 잘랐네 좋겠다 넌 자 24.9 자 팔 더 오 팔 더 팔 더 네 요? 29.8 와 그거 올려줄게요 나는 진짜 이렇게 이용하시다. 한번 해볼게요. 미세요. 아니 아니요, 미세요. 빨리 미세요. 어..밀아 Start. 이유가 смыс마? 집사 some older 이상헬미. 채미씨가 우일하게 낮게 나와서 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앞자리가 3.. chasrxxxxx 민석성 검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첩한지 잘 하실 것 같아요 류현승님 자 준비 290 한 번 더 할게요 봤어요 290 자 이제 다음 갑니다 자 준비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기회 날렸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 호랑나비 예측이네 소리를 듣고 영상 290 이걸로 할게요 잘하셨어요 느껴주세요 이거 뭐해요? 몰라요?